근데 너희들이 울렁증이 어떤지 몇 단계나 볼게. 1단계인지 거의 한 5단계까지 있더라고. 진짜. 5단계 있잖아. 나 이거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딱 좋네. 지금 우리가 스피드 퀴즈 준비했어, 그래서. 오! 오! 진짜 진짜 순수하게 영어를 한 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어. 눈 뚫겠다면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 오케이. 오, 지금 약간 자신인 것 같은데? I can do it. You can do it? Can you do that?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영어 울렁증 극복 프로젝트. 시작! 시작!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이거? 어이, 겁네. 자, 이거는? 망했다. 야, 망했다. 야. 야, 우리 믿어. 우리를 믿어. 우리를 믿어. 트러스 미, 트러스 미. 어. think no?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생각 없어? 망했다. 생각 없어? 야, 너 진짜 생각 안 해? 서프라이즈 no? 놀라지 마. 아 잠깐만 잠깐만 말하지 마. 아니 말하지 마봐 이거 뭐야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hit English. hit English. 아 아 아 아 아. 예스 플러스 투스. 예스 예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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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빨이 그래 그래 나 금 이빨 받는다. 아 알지? 아 알지? 예스 그래 나는 잘 알아들었어. 플러스 투스 예스 플러스 투스. 어? 그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뭐야. 스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 이지 이지 야 야. 어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야 이지 야. 뻔뻔하면 좋아. 어 호일. 아이 와일. 와일 파이트. 와일 파이트. 뭐야 뭐라고. 와일 파이트 와일. 와일 파이트. 와일. 와일. 와일인가. 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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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è. 와일. 와일. 와, 왜? 와일. David. 와일? 와일 Bei де placas. 피쉬 있잖아. 피쉬 있잖아. 피쉬? 넘버원 피쉬. 아 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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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투리. 나 사투리. 야. 웨일 파이트 앤 쉬림프 백 피쉬. 아 웨일이다. 아 맞다. 마이 부터 아이가. 스탑. 스탑. 그만. 그만. 이 투머치 이 투머치. 마이 부터 아이가. 아. 야 승리 잘하는데. 너무 쉽다. 자 우리 은지원. 하와이 4년. 한국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에브리데이. 굿. 에브리데이 이즈 낫 굿. 아 모든 날이. 에브리데이 이즈 파인. 에브리데이 이즈 파인. 에그리데이 이즈 파인. 굿. 에브리데이 이즈 낫 굿. 에브리데이 이즈 파인. 에브리데이 이즈 파인. 아 오케 오케. 어. 날이 좋고 날이 좋았고. 날이 안 좋았고. 어. 어. 날이 적당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좋았다. 그렇게 애매하진 않았어. 이게 뭔 줄 모르겠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유파더 잡. 너야 너야. 유파더 잡. 너야 너야. 우리 너 하시나. 우리 너 하시나. 유파더 잡. 여러분 잘해. 야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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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important thing. 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어 for farmer 농부 농부 농장. So I have cow if I lose cow and then and then and then 그리고 I fix the cow's house. cow's house. 소. 소일꽈 외양고추. 소일꽈 외양고추다. 소일꽈 외양고추다. 승기는 환영한데. 엑셀렛. 오케이. Do you know stone? 예아. 돌 돌 돌. 바위 바위 바위.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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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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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돌 돌 돌. 바위 바위 바위. 진검다리 진검다리. It is it is. 진검다리. 너 너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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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돌 다리. 어 얍 얍 얍 얍 얍 얍. 아임. 펀치 펀치 스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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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야 야 펀치 엔 월크. 돌 다리도 두드로 겨보고 건너라.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예, 땡큐, 땡큐, 땡큐. 잘하는데, 이지, 이지. 잘하는데?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니네들 잘했어. 나 아예 문장을 말을 못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승기를 아까 사실 뭐 뭐지? 고마이라 많이 먹었다는데 뭐 스타피 했나? Eat too much. 이거는 뭐 승기는 거의 울렁증 단계가 아니라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냥. 그만! Eat too much. It's very important thin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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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증이 더 생기고 있어. 주민아. 어이가 없네 같은 문장이 나오면 티, 치아, 너무 한국식 방식이나 그렇지? 영어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본 것 중에 아까 어이가 없네. 어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뜻인데 어이가 없네. 어떤 상황에서 보통 어이가 없어? 황당한 거죠. 말이 안 될 때. It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까부를 때 막. 오. It doesn't make sense. 그렇지. It doesn't make sense. 오 지훈이가 정확하게. It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Make sense가 상식적으로 이거 얘기할 때. It doesn't 안 된다. Make sense. 이건 상식이 아니야. 어이가 없네. It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진짜 이런 거 있어. 진짜 어이가 없을 때. 이거 내가 이제 타일러라는 친구 알지? 네 타일러. 타일러한테 내가 이거 어이가 없네 를 배웠는데 한 글자래. 어. What? 뭐 어떻게 했더니 타일러가 그러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을 때는 와오로 이렇게 한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